아탈란타 자 유벤투스 대 레알 윈앤드 맨유 AC 밀란드 첼시 아탈란타 개꿀조네 다음 거는 레알 소시에다른 의욕이냐 PSG 리버풀 벤피카 맨시티 리옹 에이티 강팀들이 너무 일찍 붙었는데 자 여기 뭐야 케인 케인 웬 이상한 거 하고 있어 여성분 이쁘신데 여성분 미모 보고 깜짝 놀랐다 와 자 이적시장 마감인데 바르셀로나는 뭔가 했을까 히메네즈를 팔고 사비치를 데려왔어 미친 새끼들인가 사비치 자유계약으로 데리고 온 거 같거든요 지출이 0인 거 보니까 히메네즈는 돈 받고 비싸게 팔긴 했네 히메네즈 아 이때 링가드 레알 이적설 뜨면은 어? 어? 이래도 돼? 안되지 않냐? 바통수에요? 그래도 히메네즈를 판 이유가 있어요 이정도면 아 무케네 무케레도 팔았어 수비수를 아예 개편하겠다는 거지 돈은 많이 벌었네 에이티를 부술 단 하나 해낸다 저번에 복수를 못했다 야 우리팀 짱짱해요 코다테 바라냐 들어왔어 오 축구 잘할 것 같은 아니 근데 심판이 에이티마드리드 옷 입고 있는데요 이거 부심도 노란 옷이야 14데시빌이야 이거 아아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14데시빌을 거기 이 씨발 우리 팬이야 뭐하는 짓이야 지금 우리 홈팬 앞에서 뭐하는 거야 음 음 슛 나가라 나가라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하 왜 자꾸 왜 중요한 거 안 들어가는 거야 자꾸 어 바란 역시 잘해 잘해 거의 첼시의 베르노야 어 리오넬 메시 은퇴 고려중 뭐야 아직도 은퇴를 안했다고 나이가 많이 넘을텐데 어 이게 몇 년 후 5년 후면 맞네 이제 보니까 메시 주급이 대정이 엄청나게 빠지겠구나 어 이제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오 링가드 오른발 슈트 오케이 올린다 진짜 제대로 줬다 그렇지 야 난 슈트하면 안될 것 같아 야 제대로 빈 공간이었는데 어우 케인의 터치와 케인의 한방이죠 골치 케이다 오케이 개인기 할당량 채웠어 오케이 트니카 아하 역전 역전 왜 funz 아 심판이네 야, 시간 끌어. 앞으로 스루패스만 날리면 게임 끝나겠다. 자, 마지막 골 내가 장식한다. 장식! 아이씨... 내가 골! 아싸, 내가 들어갔다. 좋았스. 아, 에이티 얼마만에 이겨보냐. 야, 근본... 자, 드디어 챔스 16강이다. 아탈란타. 오, 근데 리그 있고 3일 만에 바로 아탈란타 경기야? 아니, 챔스가 원래 그렇지. 자, 우리팀 볼까요? 아베 나왔네? 이런 중요한 경기, 아베가 나왔네? 오케이 아 히로키 히로키 아니 오 다이스키 일본 사이트 터지겠어요 어 야 왜 이렇게 잘 뛰어 오케이 밑에 비었다 그렇지 야 아베 어시스트 자 케인 아 좀 그래 그래 그렇게 벌려줘 그래 뒤에를 주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는 가득 어 자비처 나왔네요 아베 들어갔다 1골 1도 마니까 바로 빼버리네 체력 안배야 아 에이스 2차전에 또 뛰게 하려고 그렇지 못 나오면 바보 와아아아아 이러지 했어요 야 이거 원정에서 이렇게 3골을 쳐박은거면 바르샤 너무 센데 이번에 아니 도용이 골결정력이 왜 이렇게 좋아 어 이거 이거는 나 그냥 에스 눌렀어요 아까비 키퍼 무찔러 키퍼 무찔러 키퍼 무찔러 키퍼 무찔러 아까비 키퍼가 너무 센거 아니야 솔직히 키퍼가 강철이야 이런거는 헤딩 한번씩 어 뭐야 아까비 어 케인이 나가 야 너 오랜만에 본다 메시도 보고싶은데 메시를 반년동안 본 적이 없어요 오버롤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내가 나가야 메시가 나오려나 어 자 안드레이실바 나이스 와아아아아 야 너 케인 없어도 될걸 토트넘에도 안드레실바가 있었다면 헤리케인을 맨시티에 팔았을텐데 그렇죠 하필 토트넘에 안드레실바가 없네 아 끝났습니다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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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은 себя or find my life lovely